키움증권 미성년자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 서비스 오픈 우리 아이 계좌 개설, 이제는 비대면으로 편하게 이제는 영업점 방문 없이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습니다 엄마, 용돈이 계속 불어나요 키움증권 미성년자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 시 드리는 첫 번째 혜택 생애 최초, 비대면 계좌 개설만 해도 국내 주식 한 주 미국 소수점 주식 한 종목 지급 두 번째 혜택, 거래 조건 충족 시 국내 주식 세 주 미국 소수점 주식 열 종목 추가 증정 세 번째 혜택, 미국 주식 이벤트 신청 시 40달러를 즉시 지급해드립니다 우리 아이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, 키움증권과 함께하세요